아니요. 그냥 안해완. 천주배. 천주배. 안해완 돈. 아니, 얘 다 안 쓴 적 와서 배울 집어야지. 됐어. 순비 많이 합시다. 아니, 좋아. 순비 안 왔으면 좋아해요, 우리. 그냥 그 상황에 맞겠다, 딱 해보고. 그걸 허다고 살아나는데. 아니, 나 꽝은 20살 꽝이라기, 이거 정말 좋아. 30살은 무슨 100살 꽝 오죽 20살이 넘은데요? 저렇게 하면 사라지지 나 아 그럼 바퀴라 봐 경계는 사라지지? 아 그럼 조사하게 돼 안 나아가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오랜만이다 야 지금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 반갑시다니 자 오랜만에 봤으니까 박수 한번 자 박수 제가 이제 2년 2년 한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운 게 이제 나붐이네요 나는 방송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예전의 나로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인 김성욱으로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굳은 가구 열심히 하는 방송인 김성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가 여장을 한번 해보고 싶대 옛날부터 자기 여장하는 걸로 꼭 대본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번에도 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유 아유 쇠간 쌩간 금방 먹으면 아유 나보고 잘 살라고 형님이 소개해주는 거 그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이게 내가 그때 소개해줄 때만 해도 가위가 해도 에어로 관내에서는 제일 고아나 쌓이겠거든 아이고 참 그가 자아겐 결혼엔 말이여 너 형 결혼엔 애기나 낳아놓은 그 붓궁거 내려가게 약거 어디간 잘못하단 먹은 호우 그 야구 하하하하 아유 아유 아이고 이, 이, 이 시골하게 이 열은 그냥 바투고래라는 너 형이 또 옛날에 에어로 구입해서 제일 포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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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니 그걸 붓궈라래 그 배려도 까지지도 아니고 닮아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이 부라게ogan맞게 말де 이상하니 아이바난 armasyzyka 아, 그것도 원래 처음 못 본 게 요새 잘 봐줬죠. 자, 어디서 왔어? 이상을 짓지 빨리 댕겸세야. 어디다, 이거. 어제, 어제도 문 안 댕겸 싶듯하니, 숭상이 글러. 어제부터? 응, 우리 동네 막 오라네, 이래저래 보면 흥갈망갈로 걸어 댕겸서라니. 어디다, 이래. 오, 딸, 오, 철린 거 봐 이상하다. 그 땜에 아이 댕겨놨나, 이리 댕겨네, 숭시가 글러. 저거, 저거, 이상한 게 어떤, 잘 버려보라. 자, 우리 동네 오라네, 댕겸신가. 어쩌면 나이래. 아니, 어제 우리 동네 왔을 때, 나 개철로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떤. 난 오늘 처음 봤죠, 이게. 아이고, 나도 아이 바나나, 이 바 점신 게 이상한 게 순식이야, 순식이다. 하루 종일 갔구나. 잠깐만요. 야, 하루 종일 갔구나. 어머니들의 특징이 커슬나지 않으면 계속 가세요. 그림 없는 대화. 불량의 원인이죠, 불량의 원인. 도장도 놓지. 도장도 놓지. 손으로도 쓰는 거 봐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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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있어보세요. 걔는 손 씨먹는 김은 도장도 놓고. 아이고, 성님들 고맙습니다. 나 자기 가봐서. 네, 알았어, 고맙습니다. 있는 건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라라. 또라라. 손을 안 씨먹어. 아이고, 저거 보라, 저거 오블몰몰돌아가는 거. 아기 배운 거 다 알고. 저 지금 태어논한 게, 하루밤 1, 6, 6, 6개. 아이고, 저거 태어나서. 네, 잘됐어. 아이고, 조금 걸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걸고. 널 경팔 줄 알았나, 내가. 아이고, 주거지 구덩해. 아이고, 넌 나가면 이걸 갖다가. 고마셔, 고마셔. 아이고. 오지 말아, 진짜. 아이고, 주거지. 아이고, 주거지. 아이고, 주거지. 아이고, 주거지. 아이고. 아이고, 먹고 할게요, 이거. 아이고, 이거 맨날 맞아봐. 아이고, 우리 용정이 살려줘. 아이고, 여기. 아이고, 우리 용정이 살려줘. 아이고, 그렇잖아. 다 풀거면 딱 걷었어. 원샷 됐어요, 원샷. 만원도 안되고 그때 오만원씩 주켜놨나가 포랑 좀 시켜서 뭐 샀다 그거 포랑 사서 사주지 못다 못이가 세계년 매견 사서 썸네 아이 못 사 못다 못이가 세계년 매견 사서 썸네 아이 못 사 여기 나왔어 연기차 아니 사륜선하게 세계년 다 울려 아 너무 유홍한 병원 세계년 날 때 우찌질 말아주지 않습니까 아 웃네 개나저나 연기 해볼 때가 옛날에 오늘 처음 입고 와 아 근데 형 잘래요 완전 잘래요 완전 잘래요 우리보다 더 잘래요 다른데 또 필요할 때면 우리 형 노부로 비롯해서 크라고 앞으로 배우 또 흐려놓으면 후쿠가? 아니지 무사마씨 오늘 제 집대가? 밭디가 후가 연기 후 구가하면 어디 가 후가? 밭디가 돼 밭 이장님이 이래 왔어 오늘 우리 이장님이 또 형사 역할 짧지만 이게 이게 난 진짜 형사 온 줄 알았다 형사 분위기가 나야되고 하하하하 평생 처음 하니깐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소감 좋았으다 우리 소감수다 형 찍어보는 어떨까? 마을에 도움이 됨 수가? 예 우리 명수도 알리고 우리 주민들 단합도 되고 이번 기회로 우리 마을이 한층 더 폭넓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단합도 되고 사람들이랑 모여 논하니 예 오늘 연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면 막 재미있어 구경원 추억해주게 추억 우리 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힘이 되고 추억이 됐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보람이니까 맞죠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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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